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광복을 이해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. 신라 29대 태종무여랑 7년 서기 660년 기사입니다. 인백제지병하고 소망창고하여 영일성핍식집회가 제1야요 핍살품석부처가 끌린 일백백 건널제 갈지 병사병 백제 군사를 끌어들이고 불사를 소 망알망 곧집창 곧집고 창고에 불을 질러 없애 소망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. 하여검령 한일 재성 모자랄핍 밥식 이를치 폐알폐 성안의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지도록 하였으니 허물재 한일 어조사야 그 재가 첫번째이다. 핍박할핍 죽일살 물건품 풀석 지하비부 아내처 품석부부를 핍박하여 죽였으니 인 백제지병하고 백제군사를 끌어들이고 소망창고하여 창고에 불을 질러 없애 영일성핍식집회가 성안의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지도록 하였으니 제1야요 그 재가 첫번째이다. 핍살 품석부처가 품석부부를 핍박하여 죽였으니 제2야라 여백제 내공 봉구기 제3야라 이 사지해하여 투기시어 강수하니라 허물재 두이 어조사야 그 재가 두번째이다. 더블려 일백백 건널재 올레 70 건본본 나라국 백제와 더불어 신라를 공격하였으니 허물재 석삼 어조사야 그 재가 세번째이다. 서이 넉사 지탱알지 풀해 사지는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입니다. 사지를 찢어 던질 투 거기 죽음시 어조사 어 강강 물수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. 제2야라 그 재가 두번째이다. 여백제 내공 봉구기 백제와 더불어 신라를 공격하였으니 제3야라 그 재가 세번째이다. 이 사지해하여 사지를 찢어 투기시어 강수하니라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.